고처를 수거하던 한 70대 노인이 버려진 운동기구를 해체하다가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. 웬 횡재냐 할 법도 한데 노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주인을 찾아줬습니다. 그럼 운동기구에는 누가 현금을 넣어둔 걸까요? 구재현 기자입니다. 한 남성과 여성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운동기구를 내다놓습니다. 이어 한 남성이 기구를 리어카에 실어 화물차로 나릅니다. 고처를 수거하기 위해 운동기구를 분해하던 이 남성. 현금 다발을 발견하고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당시 운동기구에서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 원권으로 4,875만 원에 이릅니다. 경찰은 CCTV 동선을 추적해 다음 날 이 아파트에 사는 현금의 주인을 찾아 돌려줬습니다. 주인은 90대 국가유공자였는데 연금으로 받은 돈을 운동기구에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런데 가족들이 현금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실수로 기구를 내다 버린 겁니다. 경찰은 분실금을 신고한 전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. 전 씨는 나보다 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많다며 감사장을 여러 차례 사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TV조선 구자영입니다. 오늘 방송에서 알 수 있도록 터치시 eigentlich 예onzρ emer therm에 마련하니까 And he'll be conhe졌기 때문에 한 kon